젊은 시인 기영도 시인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영도 시인의 글은 30년 동안 계속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을 창출해낸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3월 5일 기영도 문학관에서는 추모 콘서트가 열렸고요. 또 7일에는 학계와 출판사가 손잡고 기영도 작가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습니다. 기영도 시인은 1960년생인데요. 1982년에 연세대 윤동주 문학상의 시 식목재가 당선되면서 문학적인 재능을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동아일보 신축문예의 안개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84년도에 중앙일보사에 입사한 후에 틈틈이 작품을 발표해 왔는데 시집 출간을 준비하던 89년 한 극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평론가 김연희 제목을 붙인 유고 시집, 입속의 검은 입이 간행됐고요. 이 시집을 보면 참 어둡고 우울한 이미지가 많이 보이고 외로움이나 죽음이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참 그 닷설고도 그로테스크한 그런 감수성을 우리 현실의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것이 그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속의 검은 입 발간 30주년을 기념하는 젊은 시인 88인의 허정 시집이 발간이 됐는데요. 현재 서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성은, 김희강, 또 백은선, 오은, 이재희 등 기영도의 시를 모티브 삼아서 후배, 또 동료 시인들이 써낸 그런 책이라서 아주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꼭 한 번쯤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우울함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했던 시인의 어떤 감각이 새삼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백세 시대를 살면서 우리 사회 노년에 대한 관심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실버 크리에이터들이 요즘 화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74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파워 유튜버 박막래 할머니 성함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 구독자가 젊은 층이라고 합니다. 참 거침없는 입담과 패션 센스까지 1인 크리에이터 시대가 만든 스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0대 모델인 김칠두 할아버지도 화제인데요. 30년간 경기도에서 순댓국집을 운영을 했다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데뷔해서 20대 브랜드의 룩북까지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막래 할머니, 김칠두 할아버지 같은 어르신들의 활약은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롤모델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 무기력증을 느끼는 젊은이들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목받는 것은 아무래도 노년의 삶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어르신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드라마 또 도서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초기에는 노년의 어떤 고독한 삶이라든가 또 가족들,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들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줬다면 지금은 로맨스의 주체, 또 다양한 창작활동이나 어릴 때 이루지 못한 꿈을 뒤늦게 이루는 모습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개척해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분들의 활동을 응원하고 또 고령화 사회의 우리도 60대 이후의 삶을, 은퇴 이후의 삶을 경제적인 부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개척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좀 준비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게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었는데 좀 응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자, 2019 KBO 리그가 이번 주에 개막을 하죠. 지난주 시작된 시범 경기에서도 팬들의 열기가 아주 뜨거웠었는데 이번 시즌 관전 포인트 혹시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는 창원 NC파크 마산구장 개장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구장이 개장할 때마다 관중 수가 많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올해도 좀 최대 관중 수 동원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해외파가 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KT의 이대은 선수, 삼성의 이학주 선수, 이렇게 해외 유턴파 신인 선수들이 팀의 전력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한화 노시완, 기아의 또 김기훈, LG의 정우영 선수 등이 스프링 캠프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각종 기록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난 시즌까지 손승락 선수가 오승환 선수의 최다 세이브 기록인 277세이브를 넘기기까지 지금 16세이브만을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 시즌 KBO 등록 선수 중에 유이한 70년대 선수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박한희 선수와 LG의 박용택 선수인데요. 계속해서 또 기록 행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난해에 삼성 양준혁 선수의 기록을 넘어서면서 통산 최다 안타를 기록했던 박용택 선수가 지금 KBO 리그 최초로 2,400 안타를 기록할 수 있을지 단 16안타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역시 홈런 왕의 경쟁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해 14홈런으로 KBO 홈런상을 받았던 김재환 선수를 시작으로 해서 SK 최정 선수 또 기움의 박병호 선수 또 기아의 최영우 선수 그리고 300홈런 달성에 단 4개의 홈런만을 남겨둔 롯데 이대호 선수도 계속되는 홈런 왕의 예비 후보에 올라있는 선수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령탑의 수싸움이 지금 굉장히 치열한데요. 시즌 전부터 치열한데 올 시즌 사령탑으로 데뷔하는 KT 이강철 감독 NC의 이동욱 감독 또 우승을 이어가야 하는 SK의 염경혁 감독 다시 한 번 롯데의 수장이 된 양상문 감독까지 어떤 작전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평론가님 역시도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포근해지다 보니까 점점 실내에서 야외로 좀 문학의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